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운부대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록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별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제해운대리점업, 해운중계업, 선박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립하는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모든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업체들을 걸러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 도입 전엔 등록 업무를 협회에게 맡겨 협회 회원사를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법적인 문제로 무산돼 협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니터링할 예정인데요. 등록갱신제도에 대한 여론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KS 뉴스 김단아입니다.